자, 두 번째 퀴즈.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. 오케이, 이런 거 좋지. 아닌 거, 아닌 거. 부산이 배경인 영화 5개를 5초 안에 말씀해 주세요. 정답! 해운대 친구 1, 친구 2. 아이고. 땡! 정답! 해운대 친구 1, 친구 2, 사생결단. 히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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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영화 리메이크에서 김우라 작가가 여기 넘어가서 이병헌 선배가 출연했어요. 여기 부산 배경이었어, 부산 배경. 맞아, 맞아, 맞아. 제발, 제발. 이케맨 겐지. 정답. 정답이라고 합니다. 이에요! 정답이라고 합니다. 딱 기다리고 있었어 왜 내 거 얘기하다가 꼬였어 바보같이 생겨 좋네 히어로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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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분위기 왔어 우리 먹을 수 있어 먹어야만 해 데워라 배고파 죽겠어 두 분은 어제부터 부산 사투리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 부산 사투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범죄와의 전쟁의 대상입니다 최사장의 민맥에 내 실력이 뭐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래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그지 듣기 평가입니다 보기를 드릴 겁니다 먼저 1번 이 앞에 조용한데 가가 우리들이 소주 한 잔 많아이시다 2번 뭐요? 이 앞에 조용한데 가가 우리들이 소주 한 잔 많아이시다 3번 이 앞에 조용한데 가가 우리들이 소주 한 잔 많아이시다 뭐야 4번 4번 이 앞에 조용한데 가가 이 앞에 조용한데 가가 우리 둘이 소주 한 잔 많아이시다 네 이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게 뭐가 달라? 너희들은 알아? 네 알죠 딱 들으면 알아? 네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저는 2번 이승희 씨는 2번 넌 2번? 저는 2번 저는 그러면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 2번 맞는 부산 사투리 억양은? 하나 둘 셋 2번 와우 2번 와우 이건 정답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예스 이걸 우리가 맞춰놓은 것도 키워 약간 끌어야되고 옆에 조용한 데가 우리 둘이 소주 한잔 많아입시다 옆에 조용한 데가 옆에 조용한 데가 영환 ו 우리 둘이 소주 한 잔 많아입시다 우리 둘이 소주 한 잔 많아입시다 3번, 4번은 갑자기 느리니까 우리 둘이 뭐가 있냐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소주 한 잔 많아입시다 우리 둘이 소주 한 잔 많아입시다 우리 둘이 소주 한 잔 많아입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진짜 웃겨 죽인 줄 알았어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대사 장면이잖아요 게스트분들이 각자 연기 톤으로 한 번만 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면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래 만난 것도 쉽지 않다 그지? 이 앞에 조용한데 가가 우리둘이 소주 한 잔 하입시다 맞네 살아있네 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면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래 만난 것도 인연이다 그지? 이 앞에 조용한데 가가 우리둘이 소주 한 잔 하입시다 좋아 그런 느낌이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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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서울말로 한 번 서울말로 한 번 서울말로 한 번 서울말로 한 번 최 사장님에게 내실려기면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데 우리 애 만나고 또 쉽지 않다 그지? 어디 저 요관대 가가 어디 저 요관대 가가 우리 둘이 수두나 한 번 합시다 약간 서울에서 공부하다고 올라오신 그죠? 서울 애들이 부산사투리를 연기할 때 최 사장님 인맥이 내시네 이마 최 사장님 인맥이 내시네 이마 좀 봐봐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만들고 뭐 쉽지 않다 그지? 아니 우리 형 그이 쫄고 내가 가 쫄고 내가 가 쏘고 드라 하자 알세 쏘고 드라 하자 알세 배원사투리 팀에서 보는 팀에서 보는 이제 우리는 뭔가 하려는 게 있어 최 사장님 인맥이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우리 애를 만나고 싶다 그지? 그지? 이게 있어 쫄고 내가 가고 우리를 쏘는다 이제 신규하네 신규하네 신기해 난 이게 우리가 들을 때 이게 사투리야 난 이거 찍지 난 이것만 들었는데 서울의 애들이 들으면 이게 사투리죠 아 눈물 난다 그지? 맞어 나이스 표정이 너무 좋겠다 와 너무 재밌다 아